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군대에 우크라이나 진입을 명령했습니다. 그리고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러시아 지원을 받고 있는 자칭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는 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. 이 자리에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지도자인 데니스 푸실린과 루안스크 불리주의 지역의 지도자인 네오니드 파시니크도 함께 참석했습니다. 두 개 지역에서 연일 포성이 울리고 총동엄령이 발포되면서 남자를 제외한 수만 명의 주민들이 안전지역으로 대피하고 있는 가운데 독립인정 서명식이 있던 날 시민들의 독립인정 축하 행사들이 펼쳐졌습니다. 최고조의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불꽃 축하쇼는 이를 보고 있는 전세계인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. 지구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쟁과 긴장이 사라지고 그들에게 평화로운 시간이 찾아오길 간절히 바라봅니다. 지구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쟁과 긴장이 사라지고 지구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쟁과 긴장이ces sentiment They own 장 Nearby 지구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쟁은 한 사람으로서 전쟁과 애 wow 지구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쟁이 사라지고 양999 Lacns 서울의 Craft다 진질민족시 popsicle